어, 뭐야, 깜짝이야! 뭐야? 아랫집인데 형광등 달다 천장을 뚫었네. 그럼 우리 반지한들 밑에 집이 있었어? 그거 반지한 산다고 반의 반지한 무시해! 무시는 안 했어? 누구세요? 짜장면 왔습니다. 어? 우리 짜장면 안 시켰는데? 예? 여기요, 여기. 아, 예. 저 반지한이라 반의 반지한 하니까. 죄송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야, 짜장면. 아, 박퀴벌레. 아, 박퀴벌레. 아, 박퀴벌레. 아, 박퀴벌레. 아, 누구세요? 아니, 그거 아랫집인데 남의 집 문을 발로 차요. 아니, 언제 여기다 문을 설치했어, 남의 집에? 알 거 없고 조심 좀 합시다. 미친놈 아니야, 이거? 아! 아! 나 이번엔 아니야, 나는. 아, 그것도 아니야. 아, 그것도 아니야. 아유, 미안합니다. 아유, 미안합니다. 아니, 남의 집 방바닥에... 왜 문을 만들어놔, 이 사람아? 미친놈 아니야, 저거? 누구세요? 어? 뭐야? 야, 이 사람아! 남의 집에 차는 거 타고 오면 어떡해? 그래서 지나가잖아! 그쪽으로 하면 공동묘지인데? 누구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지하철역 설치하러 왔습니다. 오, 뭐야? 아니, 지하철역을 왜 남의 집에서 설치해? 아니, 욕새 건 되면 집 가 몰라요. 그게 뭐 개소리야, 그게? 아, 이거 퇴근이네? 저, 여기서 게임 좀 하고 가겠습니다. 남의 집에서 게임을 왜 해? 아이씨, 나도 숨 좀 쉬자! 뭘 했다고 숨을 쉬어? 안 나와! 나와! 뭐야? 뭐야? 야, 이거 왜 이렇게 높아, 이거? 야, 이거 떨어지겠어. 오, 무서워. 저 씨, 뭐 하는 거야?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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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ississippi وا이씨! 아이씨! 딱 우리가 robi.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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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어! 어우, 어머라이스 2분 주세요! 뭔 소리하는거? 가정집 와갖고! 아이씨! 여기는 OOMO9 집 아니에요? 딱 봐도 가정집인거 안 보여? 아아, 잘못 letzte 대이트 해야 하는데 어, 오늘만 오머라이스 집으로 하고 있는체로 대충 만들어봐요! 이 사람아 안 나가? 집에 계란 없어! 자기야 들어와! 자기야! 나 배고파 들어가 있어 뭐하는 거야 남의 집에서 방금 내 여자 훔쳐봤지? 뭐? 미친놈아 훔쳐볼게 했다고 했지 누굴 훔쳐봐 내가 죽을라고 진짜 자기야 자기야 도와줘 자기야 너 뭐야 미친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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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야 강자야 진짜 너 까불지마 아빠 아빠 괜찮아? 아빠 맞는데 쳐다보고 있어 어쩔 수 없었어